님 찾아 꿈 찾아 난 우약한 나 김범윤 성공 최영만 씨 다시 갑니다 김현 씨 다시 가요 뭐 이제 파이터와 라운드 걸 느낌이 들죠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김거모 잠보 뜨는 건 김현별이고 최영만 표정 좋아요 슬픈 노래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담겨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난 긴 긴 맘은 잘 못 듣고 갔다 티밖에 비가 내리면 우리 가을이 잠깐에 기대 앉아 기타를 튕겨 노래 불렀지 네가 즐겼던 그 노래 창밖에 보면 비 오는데 괘씸한 맘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제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 가고 너의 슬픈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아 뭐야 아 안타깝지만 두 분은 아쉽습니다 첫 번째 탈락자가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완전 18번이거든요 홍마냐 예예 자 이제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팀이 됩니다 네 최준영 조재윤 룰레 돌려 주셋 주셋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엉덕위에 모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나르는 예쁜 꼬마 연드리 나의 마음속에 가만히 내려앉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직 모르나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첫 번째 팀이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이 팀이 성공을 해야 돼요 잘해 주십시오 자 목 타고 있는 서진필 목 탑니다 아 목 타요 서진필 여기서 성공하면 처음으로 우승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어두운 밤 구름 위에 어두운 밤 구름 위에 룰레 돌려 주지 않으면 장이와 물이 가만히 가 есте 저 별과 다른 고유한 밤이 되면 살며시 찾아와 님 그리워하는 마음 알았나